아이즈원 출신 김민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소속사 얼반억스 ENT는 김민주가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주는 지난 주말 경미한 감기 증상을 느껴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이후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현재 김민주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택 치료를 위한 휴식 미 격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 당국의 지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민주는 Mnet 프로듀스에 참여해 아이즈원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아이즈원 해체 후 기존 소속사로 돌아가 배우로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음악중심 MC를 맡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